지금까지는 수검표 이꼴은 수개표를 했고 이제 앞으로는 수개표 이꼴 수검표를 하니까 다 같은 거죠 선관위가 아웅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내년 총성부터 전수수개표 전수수개표 이꼴은 수검표 곧 발표한답니다 전자개표 뒤 사람이 투표인결 전수 검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밑으로 보니까 국민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분들이 선관위가 하겠다는 수개표가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개표인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수개표의 지지는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됩니다 조금의 의욕이 있다면 그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선관위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32명이 찬성입니다 선관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관님은 남님은 선관위만 말하는 수개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개표가 아닙니다 팩트는 수검표입니다 선관이 생생내기고 언론프레이입니다 그동안 수검표 했고 수검표일 걸 수개표니까 순서만 바꿔가지고 그동안은 수검표를 했는데 수개표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그냥 수검표가 여러분들 말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수개표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우롱을 한 겁니다 미국처럼 3억 인구도 아니고 전국이 5천만 미만 인구수에 유권자 수가 3,500만 정도인데 실제 투표자는 최고 70에서 80위인데 수작업을 해도 하룻밤 새벽이면 결론이 나는데 뭐 하려고 선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올보님은 선관위가 발표한 건 수개표가 아니고 수견표입니다 그동안 전자개표기가 오류나 조작을 한다고 수개표를 요구한 건데 말장난하는 겁니다 사전선거 이후에 투표지를 바꾸치기 하거나 미리 계획한 대로 가짜 투표지를 무더기로 넣으면 뒤에 개표에서는 일일이 수개표를 한다 한들 부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를 손보지 않고 부정선거를 획재할 방법을 차단할 길이 없습니다 같은 모집단에 대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결과가 확인이 다른 것은 부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목폭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나올 수 없는 현상입니다 사전선거인 명부도 조작하고 그 조작한 명부에 맞춰 부정표를 넣어버린다면 이후 검사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여기에 행안부하고 국민의 힘이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지금 동아일보 나온 이름들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수개표 물론 반가운 뉴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관리관 개인 사인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전사후 불법 투표지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쉽고 법규 중에 충실한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불법 투표지 제작 가능성을 구태여 남겨놓겠다는 것 뜻합니다 진정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수용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인 겁니다 다 사귀고 T님은 사전투표가 문제입니다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에 즉시 개표해야 됩니다 투표함 보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 부정이 생깁니다 참관이 있는 상태에 당일투표 마감 이후 투표소에 즉시 개표해야 됩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냐 표 몇 표가 안 될 건데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폐지 QR코드 사용 금지가 답입니다 온 국민이 봐야 될 다큐멘터리 영화 외에 더 카르텔 시청자 수가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들통 나타난 것입니다 사전투표 절대 안 됩니다 투표 마감정시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해야 됩니다 유호영님 부정선거만 없으면 보수 정권이 질 수가 없습니다 3건이 제대로 작동 견제하고 국민들을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고지 점령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제가 우리가 현재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선거 부정을 주도해왔던 선관위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선관위 입장에 생각해봐야 된다 여러분 선거관리비원회는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제 입에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아홉 번 해왔다 그리고 당신들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왔는지는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1권에 5권에서 모두 다 공개가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선거 부정을 관장한 여러분들 선관위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 공병호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표를 어떻게 조작질했는지를 다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분석 도구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일 그 다음 날 전부 다 전국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다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 공장을 가동을 해가지고 득표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야 전문가는 어떻게 하냐 만들어서 발표된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를 여러분들 분석해가지고 역으로 조작 공장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 오라 가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부정선거를 했거든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아홉 번 했지 않습니까 아홉 번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아홉 번을 다 파묻기 위해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영 Squadron